파크에 가서 노는 거. 그렇죠. 파크에서 노는 거 찍어줄게 내가. 알았지. 쟤 하는 거 보고. 죽어있어 우리 아기. 머리 아팠다는데. 그래도 귀엽고 하네. 선생님이 열 번씩 하래. 그 선생님이 놔주기냐. 딱 열 번씩 다 체크하래. 매번 할 때마다. 아니 그러니까 네가 했지. 이 노래는 좀 진리니까 이제 다른 노래로 가버려. 노래가 너무 슬로우하고 춤추는 곡인데. 아이 또 열이 나? 괜찮아. 잘 이겨내서. 알 수가 없니까. 눈이. 왜냐하면 피아노 치면 신경 쓰잖아. 눈이 아플 수밖에 없어. 또 이런 거 보거나. 이게 엘렉트로로 돼 있잖아. 전자 웨이프가 막 나가더라. 레디언트가 반사돼서. 이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가 조절해. 그리고 정말 하기 힘들고 네 몸이 힘들 때는 젠틀하게 말해. 엄마 아빠한테. 나 지금 내 몸이 힘들어요. 몸이 좀 괜찮아지면 할게요. 이렇게. 알았어? 학교를 가면서 우리 꿈 파티할 거야. 내일 파티하고 모레는 졸업하고. 우리 게임. 내일 거. 이거 킥벌. 어. 킥벌 해? 응. 페이스볼처럼 같아. 그런데 선생님이. 선생님이? 재밌겠다. 선생님들이 한번 재밌겠다. 우리 잘 다야 할 거 알지? 그렇지. 진짜 많이. 학교 샀어. 그러니까 선생님들보다 너네가 더 잘하지 뭐. 응. 너네들은 연습을 맨날 하겠다. 그리고 이제. 그니까 힘이 있잖아 또. 선생님들은 이제 힘이 없지 뭐. 나이가 더. 할머니도 힘 없듯이. 잘한다. 시원하다. 더 차가운 물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래. 이제 숟가루도 많이. 숟가루 물도 먹었지. 레몬 물도 먹었지. 솔잎도 좀 끓여줬어요. 네. É. 감사합니다.